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제발 좀 그냥 가라 진짜 공정사? 내놔. 니들 이거 받으면 우리 죽일 거잖아. 저는 강 대표가 전적으로 소송인 편이라는 거 믿을 수 없습니다. 어디 가십니까? 설마 김종산 구해주러 가는 거야? 애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? 밀왕선 퇴원 된다? 강찰기 걸로 아는 거지. 이제 그만 끝내주십시오. 제가 소장님 사람이 되겠습니다.